베란다 왼쪽으로 갔는데 한눈? 베란다는 한눈 밖에 없어 어 마침내 사례 떴다 안에 있고 어떤데? 어이구 저기 살려 살려 아이어 스타님 먼저 하하 밀타 털어야지 어 밀타 공장 나왔어요 조심 스타님 언제 왔대 얘들 나 조지는거 아니야? 밀타 4명이상 슬퍼니 거기 저기있어요? 여기 없어요 아마도 살아서 나가보겠습니다 아마도라서 근데 없을거에요 없을건데 만약에 오셔서 파밍하다가 죽으면 제 잘못이죠 왜 안박힌다 저 없을거에요 아니 아니 슬퍼니 보고먹으러 갑시다 아 좋댔다 먹고오세요 좋댔다 걸렸어요? 예 역으로 파밍하고 있는데 여기 건물 2층에 한명 있었어요 올거같은데 왔다 망했다 들키겠다 제발 조닉 찍으라고요? 아니야 미친거 아니에요? 조닉은 전부 다 권총들 아니네 SMG들고 있네도 있네 안오셔도 돼요 뭐 뭐 템 얻는건 나중에 세분이서 뚝배 있다면 그거 하이에나처럼 가서 모르면 되는거고 일단은 살아있어야지 도움이 되려면 좋은 선택이다 일단 살아있어야지 일단 밀타에 4명 있었죠? 네 일단 한파티 있었어요 네 한파티 제가 일단 하나하나씩 떠볼게요 지들끼리 안싸우는거 보니까 네 한파티인거 같아요 SS 대그에다 깔면 인김 차이 있냐구요? 엄청 심하죠? 실시간으로 텍처를 로딩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엄청 차이가 심해요 엄청 차이가 심해요 어 좋았어요 일단 오토바이 있고 어 언덕에 있다 밀타에 있는 애들이 올라온다 밀타에 있는 애들이 왔어요 백어 어 파밍하러 나가야겠다 이제 확실히 저기 갔다 애들 어 어 SW240만 아 으흠 빨간 핀이라는거 피가 났어 빨간 핀 하나 앱이다 들켜져 얘네 잘하는 애들이다 네 네 아 뭐야 아 여기 3명 있다 둘 둘 둘 네 능선 잡고 있네 머리 안대 하나 기절 오케이 나이스 쟤네가 얘네 친구에요? 얘 친구? 그런거같이 능선 한발 어 두팀인가 본데? 윤쟁이님 두팀이에요 네 네 한팀 아닌거 같애 여기 아직 있는거 같애 아 베란다츠 그 베랄드님 쪽에 3명 있다 있죠 두 명이야 두 명 잘못봤어 두 명? 네 능선 위에 두 명이야 능선에 두 명 뭐야 그럼 다른 팀이네 둘 다 어 여기 파란핑 두 명 지원 갈게요 베랄드님 잡았어요 거기? 아냐 아냐 못잡았어요 거 쪽에 한팀 밀타에서 지금 한팀 오고 있어요 아 잘못봤다 밀타 한쪽에서는 나간거 같애요 그쪽 간거 맞는거 같애 아 헤드샷 기절 베란다즈 헤드샷 아 나이스 어디에 있어요? 베란다즈 기절 베란다즈 기절 같은 마을 베란다즈? 아 하나 더 확인 옆에서도 총소리 들리는데 어 뭐야 저기 밖에 견제사격 기절했어요 기절 나이스 나 이쪽 때문에 여기 있네 와 나 0점 내리느라고 빨리 반응 못했어 이쪽 언덕에 있어 위에 있어 위에 하나랑 여기 두 명 다운 저기 있네 밀타에도 나 쐈다 네 밀타에 있어요 지금 0.300 지금 여쯤에 있어요 노란색 핀 근처에서 쏘고 있어요 저 지금 2층 올라가서 좀 잡아요 2층 올라가서 메랄드 형 잡아요 일단 일단 기절이야? 네 구급상자 혹시 남나요? 아 아 여기 있어요 에미사 저 제가 보고 있는 쪽에 쏘고 있어요 여기 2층에 없는데? 에미사 여기 있어요 제가 일단 일단 언덕에서 내려가게 했어요 공장 쪽에 브래드님 제가 잡은 거 시체 드렸어요? 2층에 있는 거 잡았어요 아니 아니 제가 잡았던 거 그 저기 있는 능선 아뇨 아뇨 여기 능선 애니 방에 말하는 거죠? 네 나와 좀 데려가죠 나 데려가 이거 근데 차 피가 없다 슬퍼 형님 죄송합니다 아이 괜찮아요 적이랑 딱 붙여가지고 아 여깄다 밀타 쪽에 빠진다 찾았 자기랑 문쟁이는 데려갈까? 문쟁이는 데려갈까? 문쟁이는 데려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한 명 밟고 에미사 쏘올네요 저 10발밖에 없는데 에미사 우리 거 아니에요 혹시? 아니요 저기에요 에미사 우리 거에요 적도 있었어요 시체가 증발했다 여깄다 자 내린다 잠깐만 내려야 돼 앞에 있잖아 걔가 에미사 아까 전에 우리 팀 기절시켰던 것 같은데? 사이가인데 사이가라고요? 아니야? 8배열 에미사 근데 우리 팀 누가 기절시키지 않았어요? 그거 우리 에미사 팀킬 아 팀킬이었어요? 어 근데 얘가 딱 이렇게 딱 쏘는데 그쪽에서 윽 하고 죽길래 그 뭐지? 배율 필요하신 분 있으세요? 저요 저 탄이 없어요 저 일단 8배 이분들 하이에나같이 탄 탄 다 들고 갔어 저 그럼 배율 다 버립니다 4배면 챙겨주세요 어떤거요? 4배면 챙겨주세요 네 걔들 못하는 애들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잘하네 호희망 잘 짜 자 일단 드린크 브리핑 좀 전 사이로 저 001 52 312 그리고 그게 없어요 그 뭐야 탄이 없어요 5탄 5탄이요? 5탄 일단 58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다 3 1 여기 다 버렸어요 4배도 버릴게요 네 왜 먹었으니 수직 손잡이 남는거 있는 분? 수직 손잡이 제가 남은 개머리판도 남고 그리고 샷건탄도 남아요 수직으로 드릴까요? 저 앵글이 있는데 아 앵글이란다 저거 다 해주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다 버브 멘션으로 좁혀졌네 멘션? 멘션? 빨강핑 아니면은 차고집 둘 중에 하나 차고집이 차고집도 괜찮은데 차고집이 더 날거같이 스포츠는 아마 있을거에요 우리보다 빠른거에요 저는 일단 샷건 총소리 NW 300 여기 차로 오기 힘들텐데 저 우전 마스터에요 오케이 메럴드님 자리 바꾸실래요? 별로pa 웃기지 맛도 음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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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걔 빨리 피다라ose 아디오스 아디오스 그 기절하는 걸 딱 봤네 또 쟤네들 줌으로 보고 있으면 얼마나 웃겼을까 차고집 문 열려있어요 사람은 안보이는데 아 차 차 차 있다 지금 차 지금 들어간다 아 저거 움직인 차네 지금 들어가요 아 여기 쏴요 한 명 기절 차고 이미 먹은데 차고집 오 있다 있다 먹었네 먹었네 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오케이 그럼 둘 기절인데 이거 푸쉬해도 되겠는데 네 푸쉬 해버려요 그 LG 쪽에 쏴요 살렸겠다 아 아깝다 이제 올라간다 계단으로 올라간다 수류탄 오케이 오 잘못 깔어 어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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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펑크로 바꿨어요 네 계단 쪽 봐줄게 갑니다 아니야 내 혼자 내가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층 난간엔 나오지 마라 2층 난간에 있나 보다 아 뭐야 저기서 다 좋네 난간에서 난간에서 낙하볼게 낙하볼게 작업 쳐봐 살았다 이건 이거 내가 계단 막을게 창문에서 봤나보네 아 이거 낙하할 것 같은데 낙하할 것 같은데 어디서 잡은거지 나를 난간 창문 아니야 난간 창문 아니고 그냥 난간에서 빼꼼샷으로 딴 것 같아요 왼쪽 벽 볼 때 난간에서 각이 나와가지고 왼쪽 벽 볼 때는 위험함 창문 있는 것 같은데 왼쪽 벽에 하나 끝에 붙어있고 하나는 난간이 그 베란다 저 수리탄 없어요 시체에도 수리탄 없어요 얘가 왼쪽에서 브리핑해주고 오른쪽에서 쏘는거야 저거 우리가 아까 갔던 집 먹었어요 잠깐만 한 명 마무리 해놔 빠져봐 빠져봐 아 빠졌다 아니면 지금 한 명이 대주택 안으로 가서 3층에서 쏴야돼 없는거 같은데 밖에 있어요 베란다에 한 명 베란다 또 빼 한 명 아직 아직 베란다 아직 베란다 주장님 지금 그 뭐지 수리탄 들 수 있어요? 수리탄이 없어요 아 옆집에 쏜다 아까 우리 집 아까 우리 갔던 집에 죽였어요 얘는 베란다 또 빼 베란다 한 명밖에 안 보이던데 엎드려 있어야 될거에요 옆집에 쏘면 얘 한 명이야 이 집에 베란다에 한 명밖에 없어요 또 빼 치마에요 치마 베란다 왼쪽으로 가는데 한눈? 베란다는 한눈 밖에 없어요 어 마침내 사례 떴다 안에 있고 또 빼고 어이구 저리 살려 살려 아 예 스탈님 먼저 아 마무리 했죠 예 아 잘해 아 시스템 놀래라 나는 나이스 돌았다 아니 치마라고 하길라 했는데 치마 아니잖아 치마 죽었어요 딴 애한테 아 치마가 딴 애한테 죽었어요 여기 저기 창문인거 같은데 있어요 2층 1대 3뚝 2층에 한 명밖에 안 보여요 가야되네 아 가야돼 노란다시아 하나 타고 아 초크 있었어? 괜찮아요 없어도 아 이거 내려가야겠다 일로 아 차 다 연기나 이거 예 차 다 개판 만들어놨어요 일로 대전 탱으로 해가지고 가야될 것 돌아서 예 쏜다 열심히 쏠걸요 쟤도 자기장 맞으면서 나와야되겠네 어 차이 그 있어요 차도 있고 버기도 있어요 둘이네 둘이네 우리 위치 알텐데 한 명 남을 수도 있다 안전하게 가는 아 둘 아 한 명만 타고 갔는데 어 그치 이 집에서 자기장 맞고 나올 수도 있어 우리 꼬치 근데 다시야 아 일단 자기장 한 명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명밖에 없었던 거 다시야 지동거리는 소리가 또 들렸던 것 같은데 거기 W방에 태워져 있다 차 언덕집 위에도 있고 이거는 언덕집 위에도 하나 있고 언덕집 위에 때문에 빨리 붙어야겠네 원 완전 반대고 이거 어떻게 이거 오케가? 고난과 역경의 매터 와 이거 너무 저거 언덕 윗집을 칠해야 될 것 같아요 저거 다 시야를 뺏어야 돼 빨리 뚫고 아 본다 본다 W에서 우리 본다 그 돌 뒤에 있어요 예 봤어요 한 대 이거 살려면 살려면 어쩌든 집을 뚫어야 돼 쟤네를 잡는게 아니고 어 이게 위 요새를 잡아야 돼 아 안 쏠게요 그냥 그냥 저거 쏘지 말고 쏘지 말고 한 번에 그냥 요새를 잡아야 되고 머리 날로 갔어 멀리 집에도 소금기에요 응 아니면 이거 한구를 해버리는거 차를 응 몇 명인지는 모르긴 한데 어 위에 있다 낙하 낙하 낙하였어 차 타고 어 뺀다 차 타려고 뺀다 뒤쪽 컨테이너 쪽으로 어 바깥 집으로 움직인다 1층집 빨간색 1층집에 2명 3명 두 명 더 있어요 두 명 더 있어요 빨간색 1층집 뒤에 두 명 있어요 응 W도 나 본다 30초 너무 길어지면 안 돼 이거 길어지면 안 되는데 아 갑시다 차 타고 갑시다 저놈 쏴야되는데 엎드렸다 아 아 살짝 각 안보이네 안 나가지 너 그냥 나와라 나와라 바퀴 까졌네 바퀴 까졌네 아 없네 다운 걔 망했고 딴 데로 쏜다 이거 멀리서 쏴 그냥 뛰어야 돼 일단 바로 앞에 보급 오른쪽 다 마무리 못했어요 네 오른쪽 한 명 남았어요 오케이 고춧가루 조심해야겠네 저건가 저 아까 디네 잡았어? 잡았어요 어 디네 잡았어 디네 잡았고 나와라 저는 뛴다 쟤 두대 쟤 자기장 박 그거야 조심 휘파이러 들어오겠네 보급 그러자 이거 왜 이렇게 자리가 좋아하지 오오 내밀치 갑자기 우리 자리 좋아졌네 아 나는 죽을 것 같은데 느낌이 네 죽였어요 나이스 나이스 왼쪽 AK 아 장전 안 해야겠다 아우씨 졸라 아파 차온다 차온다 밑에 S 방향 아 저기 자리가 좋아졌네 왼쪽 오른쪽에 그 밀바쪽에 마시멜로에 하나 있어요 보였어요 미랄드니 그쪽 방향 저거 말하는거죠? 네 그쪽 그쪽으로 한 명 뛰었어요 아 저기있다 돌 뛴다 앞으로 뛴다 두대 이 자리를 먼저 먹어야 돼 형님들 얘 기절 한놈 기절 이 자리에 두 명 있는데 이 자리 자기장이라서 먼저 먹어야 돼 나 자기장 일단 285 300 하면 기절이에요 차소리 285 300쪽에 어 거기있어 내 있다 어 300은 이쪽 맡을게 내가 여기 맡을게 그쪽 맡고 제가 좀 더 안으로 들어갈게요 스타님 쪽으로 붙을게요 여기 두 명 어 저기있다 밀바 NW 저거 걷기 C 아 마이크 켰다 죄송합니다 두대 저 두대 자기장 바깥 쟤는 이따가 제가 잡을게 여기서 330보면 마시멜로 두개있죠 그쪽에도 있어요 거기도 있네 저기 오케이 차 타고 가네 저 둘이다 여기있다 아직 차 탔어 네네 네 퀴치고 있는거 한 놈 뚝 이거 스타일님 쪽으로 한 명 당겨주세요 예 눈쟁이 님 붙어야돼 제가 붙고 있어요 경기접박 기절 한 명이고 그쪽으로 가면은 아마 딱 보일수도 있어 경기접박 하얀다시 하나? 어 경기접박 오른쪽 하나 기절이고 왼쪽쪽 하나 기절이야 아 그리고 255 하얀다시야 아 나 수리탄이 없네 에 여기 바로 밑에 두 명 있어요 한 대 위에 내렸다 아 저거 저기장 자기장 밖에 안 뛰어야돼 컷 하나 컷 라스트 여기 둘 여기 여기 둘 여기 밑에 둘 수리탄이 없어요 저 나도 없어 오른쪽 오른쪽 살짝 오른쪽으로 간다 내려가면 불리한데 자기장 자기장 다른 쪽에 있는 어 오토바이 탔다 아 연막 까버려 이거 간다 간다 한 대 네 아 자리 다 나 쏜다 한 명 기절 여기 연막 안해 오른쪽 능선 눈쟁이님 바로 앞 기절 그냥 지지 지지 조용히 해 여기가 뛰어왔어 날씨는 안 쓰네 날씨는 안 쓰네 날씨는 안 쓰네 나 사실 우리 사회가 너무 좋았다 날씨는 안 쓰네 날씨가 낫다